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알렉산드로스 부곤차스 박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것은 여성이 잠을 더 깊이 자고 잠이 부족해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수면은 충분한 휴식과 함께 몸과 뇌를 젊고 활발하게 만들어준다. 잠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말처럼 잠은 삶의 가장 풍요로운 안식이며 지친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건강 비법임을 명심하자. 사람의 수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약 75 내지 80%를 차지하는 비렘수면과 약 20 내지 25%의 렘수면이 그것이다. 렘수면 시에는 대개 꿈을 꾸므로 꿈수면이라고도 한다. 렘수면은 스트레스 해소, 정신적인 피로의 회복, 기억력, 감정 조절 등에 필요한 잠으로 렘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잘 안되고 짜증을 잘 내며 기억력이 나빠지고 정신 집중에 장애를 보인다. 우리 내에는 사람을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각성 부위와 잠에 들게 하는 수면 부위가 있다. 각성 부위가 우세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불면증을 경험하기 쉬운 반면 수면 부위가 우세한 사람들은 잠이 쉽게 들어 불면증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인구의 약 20 내지 30%가 불면증을 경험했다고 하니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병이다. 잠과 싸우지 마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흔히 잠과 두 가지 싸움을 벌인다. 하나는 잠을 자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잠을 자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다. 우선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밤마다 잠과의 사투를 벌이는 이들은 대부분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거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경우이다. 건강한 삶을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잘 먹고 잘 자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발품을 팔아서라도 챙겨 먹는다. 그러나 수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지극히 관대하다. 잠이 쏟아지는데도 부득부득 잠과 싸워 이기려 한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1분 1초가 소중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어떻게든 잠을 자기 위해 노력하는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의 경우도 수면을 취하기 위해 매일 밤 잠과 혈투를 벌인다. 술도 마셔보고 뜨거운 물에 샤워도 해보고 심지어 수면제까지 먹어보지만 정신은 더욱 말똥말똥해진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차라리 자지 마라. 잠이 오지 않는데도 내일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억지로 자려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 수면 리듬으로부터 멀어서 가게 된다. 우리의 수면 중추는 본래 스스로 작동하는 무의식적인 자율 기능을 갖는다. 잠을 자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적인 노력은 오히려 그 기능을 방해한다.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해 불안해하느니 차라리 책을 펼치거나 내일로 미루어두었던 일을 꺼내 시작해보자. 혹시 겨우 잠들었다가 한두 시간 만에 깨더라도 오지도 않는 잠을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라. 이미 그날 취해야 할 잠은 그걸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차라리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편이 낫다. 그것이 오히려 숙면의 지름길이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쉽게 잠들고 싶으면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고 고단백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에 바나나, 무화과, 요구르트, 우유, 참치, 크래커 또는 땅콩과 버터 등의 음식은 트립토판이 많아서 수면에 좋다. 하지만 베이컨과 치즈, 초콜릿, 가지, 햄, 감자, 설탕, 소시지, 시금치와 토마토 등은 타이라민을 포함하여 노루아드레날린이라는 교감신경 호르몬의 원료가 되므로 잠을 방해할 수 있다. 활기찬 인생을 만드는 건강수면비결, 수면혁명 중에서